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688페이지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위시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선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타디아 여섯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요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부키아와 마타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탈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성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이는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아홉째는 마타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이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디디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래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물 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물 셋째는 마하시오신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요 스물 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 준비합니다 건축 자재를 모으고 성전을 섬길 제사장을 24반열로 조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전 찬양대를 세웁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연은 이러하니라 성전 찬양대는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선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악기와 노래의 재능과 능력이 있는 악사였습니다 10편을 보면 아삽은 10편 50편, 73편부터 83편, 해마는 10편 88편, 여두둔은 10편 39편, 62편, 77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찬양대라는 직무를 부여할 때 군대 지휘관과 함께 했습니다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군대 지휘관이 언급된다는 것이 어쩌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군대 지휘관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이기에 음악가가 종종 이스라엘 전투에 동행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군대 지휘관을 레위인의 족장으로 보는 겁니다 RSV는 예배의 지도자들, The Chiefs of the Service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도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더하여 군대로 번역된 차반은 소집된 레위인들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 지휘관을 예배 지도자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아삽과 여두둔, 해만을 예배 지도자로 세워 찬양대를 구성합니다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했습니다 1절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2절과 3절도 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렐라와 마따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란 환상과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한 행위가 아닙니다 신령한 노래의 각주를 따라가 보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언하다란 뜻을 가진 나바의 니팔 분사형입니다 성경기자는 찬양하다라는 뜻의 할 날이 아닌 나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가 예언의 역할을 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NIB, NASB, 킹제임스 버전은 프로페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 현재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로 선포되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견자라는 칭호와 연결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부키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성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해만은 성견자라 불립니다 히브리어로는 호재, 보는 자라는 뜻인데 선지자와 동의어입니다 나머지 두 악사도 성견자로 칭해집니다 아삽은 역대야 29장 30절, 여드두는 역대야 35장 15절에서 성견자라고 불립니다 찬양 지도자 모두가 성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견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노래와 예언하다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25장에서는 해만만 성견자로 표현됩니다 그냥 성견자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왕의 성견자입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왕의 성견자가 됩니다 여기서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에게 해만은 새 악사 중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해만을 높여주셨습니다 5절에서 해만의 아들을 나팔부는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오로는 르하임 케렌인데 뿔을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명예와 위상을 높일 때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해만의 집안을 높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해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악사 중 가장 많은 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찬양 대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3명의 딸을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언급됩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둥과 해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해만의 아들들은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해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섬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섬김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삽과 여두둥, 해만의 아들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있었습니다 2절은 아삽의 지위 아래, 3절은 여두둥의 지위 아래, 6절은 그들의 아버지 지위 아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다윗 왕의 지위 아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아삽과 여두둥과 해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곧 다윗 왕의 지위 아래 찬양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위 아래 그들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자가 다윗 왕이라는 사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색채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들며 수많은 찬양실을 지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고단했던 삶 속에서 찬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찬 탄식하고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슬플 때나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노래했습니다 즐거울 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찬양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길 원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들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선포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고단할 때든 좋을 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기를 바란 겁니다 성전에 오르는 모든 자가 말씀으로 인해 가슴을 짓고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다라는 이야기를 포함시키며 독자인 포로 기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양을 회복하라 슬플고 힘들 때 어렵고 고단한 그때에도 우리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퍼져야 하고 그로 인한 탄식과 기쁨 외침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윗의 바람과 가장 일치한 가문이 아삽인 듯합니다 아삽의 가문은 세 악사 중 수가 가장 적습니다 포로 기한할 때 돌아온 인원은 128명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4명으로 24반열들 중 4반열만 배정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이 3명의 악사 중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언제나 강조됩니다 그가 이런 위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뿐 아니라 왕의 지휘도 직접 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아삽의 아들들은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성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삽의 지휘 아래에서 지휘 아래와 왕의 명령을 따라 해서 명령을 따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알리아드 손 위에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앞에서 아삽과 여두둔 해만의 아들은 지휘자의 지휘를 받고 지도자는 다윗 왕의 지휘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에 따르면 아삽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왕의 지휘를 직접 받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다윗 왕이 추구했던 찬양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우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렇게 세워진 찬양대원은 하나님 찬송하기를 배웁니다 아마 찬양대 내에 훈련과 교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른 자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모두 완벽한 실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하신 은혜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자가 288명입니다 아삽의 자손이 4명, 여두둔은 6명, 해만이 14명, 총 24명입니다 12명씩 짝을 지어 24반여를 갖춥니다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288명은 분하, 능력, 지휘, 나이, 고하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가진 것과 이룬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앞에 서서 찬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9절부터 31절은 제비로 뽑힌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의 아들들이 근무한 순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대를 세운 이야기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음에 취해하는 찬양이 아니라 말씀에 감동되어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어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외침과 토로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는 것이 아닌 나태하고 교만하여 경의 여기는 것이 아닌 주를 찾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노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 하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실패와 아픔은 계기가 되고 의미가 됩니다 이제껏 힘겹기만 한 인생이었고 가치 없는 삶이었는데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됩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인생을 던지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때론 말씀을 마주하기 싫고 달갑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 속에 우상을 내려놓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사랑할 수는 없더라도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에 몸부림치는 자가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물론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말씀으로 자라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닌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인생을 맡겨보는 우리 교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찬양이 성전에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말씀으로 진정한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온 인생이 주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곳에서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